와! 교육부터 취업,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경력 단절 N년차 다시 일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취업, 저쩔 포기 걱정! 스탑! 시흥시에는 이런 구직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원하는 사람 아, 가자! 먼저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에서는요? 내일 배운 카드로 훈련비 지원 취업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까지 직업 능력을 레벨업할 수 있고요? 3층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은 물론 구직자에게 개인별, 경력 맞춤, 일자리 정보가 888 우인학 재능 재용 지원 서비스도 5층, 시흥여성세일지원본부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데요? 여성 인턴제로 취업 기회도 확대하고 다양한 직업 교육 훈련으로 취업 역량 강화하고 경제활동 유지까지 돕는 경력 단절 예방 지원까지 쌉가능! 집단 상담 프로그램들도 가득! 또, 같은 층에 있는 신중년 내일 지원센터에서는 청춘제도약 프로그램, 취업 특강 등 만 60세 이상 신여들의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든든한 지원까지 다양한 센터들의 고용통합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어 구직에 대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여기가 바로 일자리 청구! 이제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 고민 한 번에 순삭하시음! 시흥시 덕분에 취업 성공!